진달래꽃은 한국 가곡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게 처음입니다. 첫 번쯤은 무대에서 꼭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 가곡은 진달래꽃으로 선택을 했고요. 아리아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리아이고 제가 제 소리와 이 곡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목소리와 톤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아리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